아 샤샤샤에서 사사사 오 그렇구나 구구구 이래야 되겠네 다음부터는 그쵸 아니 트와이스 알아요 샤샤샤 나림이가 좋아해 구구구 이런거 해야 되겠네 나림이가 좋아해요 트와이스 노래 좋아해 그래서 같이 쓸 때는 트와이스 노래 많이 들어요 여자친구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훈이도 같이 불러 나림이 다리 반기부스 했는데 그냥 아킬레스건이 조금 부어가지고 약간 염증이 있어서 자꾸 걸으니까 근데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샤샤샤 했어야 되네 샤샤샤 해서 안되네 그나저나 우리 팀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우리 이겨야 꼭 라이즈 피닉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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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즈 어저께 그저께 홀스랑 하던 라이즈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 또 튕기는건 아니죠? 카사딘처럼 저번에 카사딘 하셨던 분 컴퓨터 고장나서 튕겼는데 아 튕기면 100개 저번에 튕겨서 100개 쏘아주고 가셨어요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야 MMR이 1,400이라고요? 브론즈 5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브론즈만 오면 같이 할 수 있죠 그냥 풍악을 울리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제일 빠르지 않아? 아 숙취앤매로나님 아까 아이디가 같으시구나 잠깐만 내가 정글이잖아 저들의 뼈로 전치를 노노 괜찮아요 화이팅 어 가레님이 내가 여기로 갈 줄을 알고 이쪽으로 벌써 나를 먼저 가서 안내하시네 난 집중하셨습니다 난... 두꺽이 두꺽이 드실 줄 아세요?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왜 왜요? 이쯤 못 먹어요? 야 체력이 약하나? 야 체력이 약하나? 아우 착하다 그쵸 아우 착하다 아우 착하다 그쵸 아우 착하다 그쵸 아우 착하다 아 내가 없으니까 두꺽이 먹고 가라고 아우 이렇게 이렇게 훈훈한 아우 잠나 예쁘다 그쵸 아우 잠나 예쁘다 그쵸 저같은 게임 플레이를 보실거예요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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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홀스 헌정픽이었나? 가렌? 뭐요? 브론즈가 왜? 뭘 몰라요? 브론즈가 뭘 모른다고? 가정을 모른다고? 그렇지 그렇지 가정을 몰라요 저는 특별 거익사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야 절대 브론즈에 의해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블루 가정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딱 나오면 내 체력을 관리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쵸? 오! 벌써 스모스하게 라이즈가 누구의 라이즈하고는 다르네 그쵸? 어? 어? 잠깐만 나 오씨가 왜 있어요? 왜? 오씨가 오씨가 왜 있지? 와 오늘 운수 대통한가 보네 와 근데 내가 왜 오씨가 받았을까요? 복귀해야 되겠네 이거 와 라이즈랑 나랑 궁합이 맞네 그거 피 없을 때 뜨는 거? 여러분 유튜브로 다시 와서 복귀하세요 복귀 그러시면 되지 어? 이거 먹고 다이게까지 먹고 집에 갔다 오면 되겠다 그쵸? 다시 탑으로 아 바위계야 어? 바위계 없네 집에 가야 되겠네 탑 제가 6레벨 되면 탑 한번 갈게요 그럼 요거 먹고 요거 먹고 탑으로 네 제가 여태까지 해본 캐릭터 중에 그나마 가끔 사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워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할 때는 무조건 워익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건물 음 다른 거는 사람의 플레이가 아냐 저도 알고 있어요 저를 처치했어 오! 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느 라인을 가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이럴때는 바위게 먹고 상대 블루 또 먹으라고 한번 가볼까 탑! 아 탑으로 가요? 알았어요 6레벨 되면 탑으로 갈게요 라이즈님 벨트를 뽕매야지 블루를 한번 가 여기로 갈걸 혹시 모르니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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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탑으로 갈게요 짜증나겠는데? 하하 어? 근데 쟤가 없네? 탑이 없네? 탑이 없네? 탑이 없네? 그럼 여기로 가야지 어 여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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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쟤 쟤 쟤 왜 살아났어? 피가 왜 저렇게 왜?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잠깐만 피가 왜 아오 허어 어우 깜짝이야 아니 왜 저런게 다 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때려야 돼요? 아 아 죽으면 알로 바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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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 그렇다면 저는 블루를 드리겠어요 라이즈님 라이즈님 블루 라이즈님 블루 드시는 분 맞나요? 어 블루 블루를 드소서 블루를 드소서 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나 오늘 터팩 한번 해볼까 그럼 S등급 받을텐데 그쵸 만화가 너무 없으니까 정글을 더 돌고 집에 갔다가 곧 실버 가겠죠 제가 워익을 하면 실버 갈 것 같아요 일단 브론조 사부턱하고 어 지금 브론조예요 이거 먹고 집에 갔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망가야 적을 포장 도망가야 저장 받았어 자 when 도망간다. 도망간다. 여기서 끝을 보자 나는 정글을 계속 도는게 널려나? 아 이거 탑이나 한번 가야 되겠다 그쵸? 아 궁이 면역이야 그러면은 탑으로 탑으로 갈게요 그 개념을 무너뜨려라 응 응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아 눈치챘네 와호 와호 레드 먹을까요? 보였을까요? 혹시 우리 게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 적 정글 들어가서 와드 하나 해볼까요? 아 블루 한번 또 가볼까? 블루 가볼까요? 그러면은 살랄부리를 먹고 잭스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 이거 용을 못하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탑으로 한번 가보고 응? 좋네 이거 두꺼비나 먹고 가야 되겠다 탑으로 다시 여기서 끝 아니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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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나도 게임 먹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라이즈님 이거 드실래요 블루 드실래요 라이즈님 라이즈님 좀 이따가 좀 이따 드실래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드릴게요 바텀을 한 번도 안 갔네 바텀 한 번도 안 갔네 바텀 한 번 가야되겠다 이번에 궁 돌아온다 그 아 아 집에 갔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나 먹어야지 그럼. 이 블루는 나의 것. 안돼 안돼! 아~~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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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거의 퍼펙트 게임인데? 그쵸? 퍼펙트 게임 응? 알 만 보면 무조건 물어야지. 알 만 보면 무조건 물어야지. 물을 만 했잖아요. 그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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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의 지배자! 어? 뭘 먹으라고? 다 먹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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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지! 흠! 아껴놨던 물약을 먹고. 이렇게! 하고.. 흠! 아! 안돼! 나의 퍼펙트! 나의 퍼펙트! 안돼! 아! 안돼! 전멸이 돌아왔었구나 전멸 없었는데 아까 전멸이 있었으면 썼지 전멸이 있었으면 썼죠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잠깐만 아까 뭐지? 공격력 있었어요? 아니 없었다니까 없었어 없었어요 아니 애니비아랑 난 싸워준 적도 없어 없었어 아몰랑 없었어 아몰랑 없었어 다 있었구나 몰랐네 아 나 왜 왜 몰랐지? 궁은 또 돌아오네 그러면은 이번엔 누굴 죽이러 갈까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저는 여태까지 몰랐네 정치노만 하고 이렇게 좋은 워이글 혼자서만 하고 이렇게 좋은 워이글 혼자서만 하고 뭘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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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잇감을 주기 위해 이야 정말 학살 중이시네요 죽을땐 도망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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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되들었네 이거 뭔가 브론즈 헬파티 느낌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뭔가 너무 안정적인데 너무 안정적인데 브론즈 우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안정감 우리 직장인들에 나갈래요? 저는 집을 지킬까요? 괜찮나? 바로, 바로 와... 나는 어디로 가야되지? 뭘 해도... 안 돼! 나의 퍼펙트는 안 돼! 어? 아, 이렇게 안가... 어! 어이! 어이! 으악! 부딪혀서 사망한다고... 아, 어떡해! 죄송해요, 나 때문에... 부딪혀서 사망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건 보실게... 전사를 줄어라... 그 속에 억제기를...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할까요? 라이즈님... 딥 뒤에 붙어있어야지 안돼!!! 나의 퍼펙트 게임이 라이즈 이거 누구의 라이즈와는 왜 다른거죠? 아 내 퍼펙트 죄송해 내가 너무 나댔다 나대지만 않았어도 퍼펙트 안 깨지는건데 아 누구의 라이즈와는 너무 다르니까 당황스럽네 상대편이 왜 운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거지 우리가 잘하니까 안그래요? 라이즈는 내가 안 도와줘도 거의 2 2 3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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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5 6 5 5 5 강력한 압박으로 한 곡을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와아 아아 안죽어어 와아 왜 안죽지? 아 이거 안죽네 와아 와아 라이즈는 나만 밀어 아니 라이즈가 아니고 애니미아 나만 밀어 하려고 해 라이즈는 날락 pragmatic 심ache 굿 잠시 라떼 졸렴 와 어마어마한데? 그쵸? AI같애 아니 브론즈 5가 AI 수준이긴 한데 상대편이 지금 우리랑 하니까 AI같다고요 그치 않아요?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선됩니다 AI 비하도 있어? 알파고도 비하하면 안돼요? 선양할 시간이다 아 용 용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야지 용을 아니 용이 아니고 발온 응? 라인즈 템? 라인즈 템이요? 이렇게 가셨네요 이렇게 가셨네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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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비아 잡고 싶어 에니비아 잡고 싶어 와아아아 엄청나다 그쵸? 오오오 토에스와 꼬마님 사샤샤 감사합니다 와아 이야 444개 또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니까 AI 수준이라고 한 거죠, 제가. 사미님? 282개? 왜 이러지 오늘? 오늘 왜 이러세요? 이구역 이쁘니? 이구역 이쁘니? 이런 거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즈요? 참전? 그거를 주세요. 잠깐만. 와, 사미님? 282개? 감사합니다.